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지금 은행 상황이 이게 지금 좀 어시시하네요. 공병호 tbs는 며칠 전에 jp모관이라는 미국의 대형 뱅커 여러분들 소위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들이 불안하니까 중소규모의 은행에서 돈을 빼 가지고 jp모관이라든지 웰스파고라든지 시티은행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대형 은행의 돈을 이동시키는 현상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대형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중규모의 은행 가운데서는 상당히 명성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 만에 주가가 40% 이상 정도로 폭량한 겁니다. 10원짜리 주식이 여러분들 5원짜리가 된 겁니다. 하루 만에 여러분들 10% 20% 정도까지 내려가는 건 봤지만 하루 만에 주식가격이 40% 이상 떨어지는 것은 저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루 만에 동아일보 기사를 일단 보시죠. 이게 좀 시간이 있는 겁니다. 간밤에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고객예금의 136조 원이 빠졌다. 이건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대형으로 이동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로 갔겠죠. 어제 기사가 주가 22%가 폭락한 겁니다. 어제 이제 장이 끝나고 그다음에 장외 시장에서 22%가 폭락한 겁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서 올 1분기 1월에 3월까지 고객예금이 1020억 달러 136조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전망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액수가 빠져나간 것이 그냥 알려지자마자 정규장이 끝나고 그 장외 시장에서 22%가 폭락한 겁니다. 22%가 폭락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44%가 폭락한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이 촉발한 미국의 은행위기는 겉으로는 진정 국면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뉴욕 특파원이 기사를 잘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했네요. 글로벌 신용평가서 무디스는 은행위기가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 영향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동성이 제한된 중소규모의 은행들은 훨씬 더 신중해질 것이다. 예금이 여러분들 예금 잔고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대출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대출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또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펄스트 리퍼브릭 은행은 예금 이탈은 600에서 700억 달러로 월가가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1045억 달러 그러니까 본인들이 100을 갖고 있던 예금 잔고가 41원으로 줄어들어버린 겁니다. jp모간을 비롯한 미국의 11개 은행이 은행위기 점령을 막고자 긴급 예치한 300억 달러가 없었다면 인출 예금액은 1020억 달러가 돼서 58%나 줄어든 셈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순이익도 전년 대비 33% 줄었고 매출도 13% 줄어드는 거죠. 돈이 다 대형은행으로 이동한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jp모간과 벵커 오메리 같은 미국의 대형은행이 예대에 맞은 상승으로 어닝 스프라이즈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니까 돈이 다 그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미국 소식을 우리가 전해드리는 것은 우리도 여러분들 조심을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지역은행들이 점점 위험하니까 또 무디스는 지역은행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은행 11곳의 신용등급을 다 낮추고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예금 잔고가 줄어들게 되면 또 대출을 줄일 테니까 미국의 중소기업과 상업부동산을 떠받치고 있는 지역은행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감이 결국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 델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많은 중소기업이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금리를 재산정해야 된다는 은행 전화를 받고 있다. 현재 은행위기는 약으로 치면 2, 3회 정도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는 것이 아직 이렇게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데 그냥 더 충격적인 것은 하루에 주가가 어떻게 40% 이상 빠지냐 이야기죠. 여러분도 지금의 퍼스트 리파브릭 뱅크라는 것을 구글에 검색을 해보게 되면 아까 동아일부 기자가 여러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외시장 에서 25%가 추락했다. 그다음에 3월 달에 특히 퍼스트 리파브릭 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던 사람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했다.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뭐 야당이 난 거죠. 사업 참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전부의 또 유통속도가 굉장히 실시간이기 때문에 뭐 엊그제 보니까 이번에 실콘베리 은행에서 그렇게 뱅크런 예금 인출이 그냥 완전히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 것은 트위트의 힘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공포감 이런 것은 전념성이 또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퍼스트 리파브릭 은행이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후 2시에 자료인데 끝에는 여러분 얼마가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41.86%가 여러분 주가가 빠진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41.86% 주가가 빠졌는데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41.86%가 아니고 장이 오후 4시에 마감이 됐는데 하루 만에 49.37%가 여러분들 주식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여러분들 오늘 주식이 8불 10달러인데 하루 만에 7불 90센터가 빠져버린 겁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미국의 여러분 아주 탄탄한 지역 기반의 중소원인 퍼스트 리파브릭 뱅크가 전문의 뱅클런 때문에 여러분들 jp모간을 중심으로 한 11개 은행에 300억 달러를 예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여러분들 너무 예금 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그런 그런 분기 여러분들 결산 발표가 있자마자 급속하게 이런 돈이 빠져나가 가지고 주가가 오늘 49.37%가 빠진 겁니다. 50%가 빠진 겁니다. 주식가격이 하루 만에 여러분들 절반 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 얼마나 여러분들 겁난고 하니까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네 이거 이 자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5년 동안 퍼스트 리파브릭 뱅크의 주식가격이 어떻게 여러분들 움직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의 여러분 이 주식은 1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주당 100달러 정도의 가격이 형성된 상당히 여러분 안정된 주식이었습니다. 원래 은행 주식이 상당히 안정되고 재미가 없는 주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00달러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여러분들 와중에는 오히려 다른 데는 주식이 엄청나게 빠졌는데 은행 주식들은 이 퍼스트 리파브릭 은행은 상당히 두 배까지 올랐습니다. 2021년도 연말에는 여러분 이 100달러 되던 주식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빠져버린 겁니다. 9달러가 돼버린 겁니다. 9달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주식은 여유자금을 가져 안 하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다릴 수가 없으면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너무너무 여러분 대단하십니까 100달러 한 10년 이상 정도 100달러였을 겁니다. 제가 10년 치는 다른 차트를 봐야 되니까 5년 치를 보게 되면 거의 100달러 이상의 주식이 하루 사이 9달러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안목을 좀 넓히고 사물이라 현상을 보는 시각을 좀 확장하게 되면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걸 보시고 세상 사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 그렇게만 느끼셔도 굉장히 이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광고를 좀 하고 그 다음 또 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금 이제 이렇게 1권 2권 2권 3권은 대통령 선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4권은 2020년 4.15 총선을 다뤘고 1권은 총론입니다. 총론인데 이제 그 다음에 선을 보일 것이 도둑놈들 5권 지방선거를 지금 다룰거든요. 이 책의 가격은 1만 800원입니다. 1만 800원이니까 커피로 따지게 되면 한 두 잔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전액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출간하는 겁니다. 이런 책을 한국의 출판사에서 아마 내주려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진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전액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출간하는데 이것은 2024년과 2027년 또 대통령 선거 2024년 총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경각심을 주는 책이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낱낱이 이렇게 정언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 600여 명 정도 분이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내셔가지고 행팬이 이름 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권씩 구매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행팬이 좀 되시는 분들은 한 두세 권 정도 구매하셔가지고 지인들 가운데 꼭 이런 것을 알려야겠다 하시는 분한테 앞에 서명을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시면 큰 그런 선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앞에서 제가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했는데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지만 공공재니까 그러나 이렇게 또 생각하고 이런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학문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은 선거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선거를 지키는 것이 우리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선거를 지키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좀 이렇게 많이 나가 가지고 제가 5권 6권 이렇게 계속해서 책을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한 600여 분 정도만 협조를 해 주시더라도 그래서 구매를 직접 yes24나 아니면 교보문고를 까기야 힘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010-9004-0453에 문의하시게 되면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면 며칠 내로 그냥 우편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거는 홍길동의 나라도 아니고 장길산의 나라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 키키타님의 나라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의혜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선물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잘 지켜서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